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3회에서 천하무적 백전무패인 왼보징이 류한한테 당하자 그냥 죽이려고 마음먹습니다. 왼보징은 왕신이란 사람을 쓰기로 하는데 이 왕싱은 이 이야기 줄거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니 제가 한번 상세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왕싱은 왼보징보다 8살이나 더 많았고 그는 경찰 출신입니다. 그는 강도 살인사건을 수백개나 그냥 해결해서 류양민 명탐전 코난으로 불리웠답니다. 그리고는 형사반장으로 승급하게 되는거죠. 그의 재능을 알아본 경찰국 국장은 1985년에 왕싱을 북경경찰대학으로 보내 더더욱 심도 깊은 학습을 시켰답니다. 북경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왕싱은 왼보징을 처음 만납니다. 그 당시 19세였던 왼보징의 눈에는 이 온몸에 그냥 경찰국을 쫙 차려입은 왕싱은 그냥 겁나게 멋있어 보였겠죠. 왼보징은 눈에서 빛이 반짝반짝 나며 왕싱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하지만 왕싱은 그런 코흘리게 왼보징을 보고 그냥 싱거웠겠죠. 하지만 이 앉아서 대화를 나눠보더니 왕싱은 깜짝 놀랐답니다. 얘 이거 보통이 아닌데 얘? 겁나게 똑똑함을 느끼고는 서로 사는 주소를 교환했답니다. 그때 이 왼보징은 중국 정치법률대학을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는 대학을 나오면 그냥 직장 안배를 다 해줬으니 왼보징은 그 학교만 나오면 전개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왕싱은 얘랑 친해 나오면 나중에 무조건 신체질 일이 있음을 느끼고는 북경에 있는 동안 그냥 항상 왼보징을 불러서 밥도 사주고 잘해줬대요. 1987년에 왕싱은 졸업하고 묘양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둘이 연은 끊기지 않았죠. 그 둘은 서로 편지를 쓰며 서로 안부를 전하고 고민을 전했답니다. 아우야! 누가 너를 괴롭히며 얘기해! 형이 즉시 그냥 기차를 타고 가서 아작을 그냥 내놓을 테니! 그 둘은 끈끈한 그냥 연인 사이 같았대요. 왕싱이 기대는 정확했습니다. 왼보징은 대학교를 졸업하고 주식으로 돈 벌어 회사까지 차리게 되었답니다. 그리고는 그의 앞길에 그냥 꽃길이 쫙 펼치는 거죠. 하지만 려양에 있는 왕싱은 속이 싱숭생숭해놨답니다. 동생은 저리 잘 나가는데 맨날 이 돈도 안되는 경찰을 하니까 그 경찰 짓이 하기 싫은 거죠. 그는 과감하게 경찰서 반장직을 그냥 버리고는 사립탐정소를 만들었답니다. 왕년에 명탐정 코난으로 좀 날았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쉽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잘되면 맨날 불륜에 외도하는 것만 들어오고 잘못되면 맨날 불법수사라고 그냥 신고가 들어왔으니 말이죠. 이엿 함정소를 문 닫고 또 물류회사 쪽을 한번 해보았답니다. 왕싱은 담력도 크고 백장도 좋았지만 이 상업 쪽의 머리는 잘 안돌아갔답니다. 그는 너무도 답답해서 왼보진과 통화하였는데 형 그런거 해봤자 뭐합니까? 큰돈 안돼요. 요즘은 다 그냥 주식에 투자하여 떼돈을 버는 겁니다. 하룻밤에 백만 잔잔 나오는 사람들 그냥 수두룩 해요. 왕싱은 자신이 머리로는 안된다는 걸 느끼고는 왼보진을 찾아가 그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왼보진은 2년 사이에 그냥 60여개의 회사를 먹어치우게 됩니다. 그 모든 걸 그냥 왼보진 곁에서 따라다니며 이 두 눈으로 확인한 왕싱은 더더욱 왼보진을 숭배하며 따르게 된거죠. 이어 1996년이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싱은 왼보진의 전화 한 통을 받습니다. 형 나 사업하다가 처음으로 당했어. 그것도 뒤통수를 맞아서 말이야. 어떻게 하면 될까? 족취해야지 누군데? 내가서 그냥 먼지펄펄하게 쥐업할게. 아니야 아니야 형. 이건 쥐업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죽여줘야겠어. 왕싱은 너무도 갑작스러운 부탁이니 잠깐 망설였습니다. 왜요? 부담스러워요? 어 부담스러우면 얘기하세요. 제가 다른 사람 알아보지 뭐. 만약 이걸 거절하면 왠지 왼보진과의 연은 끝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답니다. 알았어. 내가 해결할게. 이어 왼보진이 친형 왼보진은 16만 위엔이 현금 가방을 들고 와서는 왕싱을 줍니다. 왕싱은 돈을 받고는 킬러를 찾습니다. 그 당시 킬러들 가격표는 이랬답니다. 2만 위엔이면 다리 하나를 불구로 만들어 놓고 5만 위엔이면 목숨 하나를 끊을 수 있었죠. 하지만 밖에 킬러를 쓸거면 내 주위의 사람들을 쓰고 내 주위의 사람들도 챙겨줘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되었답니다. 여기서부터 일이 꼬이기 시작하는데 그 덕분에 류한은 목숨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은 양중쉐입니다. 왕싱이 경찰 반장을 할 때 몇 번 그냥 잡고 풀어주고 잡고 풀어주고 뭐 그렇게 하다가 친해졌대요. 사실 이런 경찰들은 맨날 흑사회들과 접촉하다 보니 그들과 친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류양시 그 지역이 강 빠지는 바로 양중쉐입니다. 양중쉐는 파친구 게임장이고 노래빵이고 도박장이고 그냥 돈 되는 일은 다 해서 나중에 그가 잡혔을 때 그의 자산은 이미 1억 4천 위엔이나 됐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한테 10만 위엔을 주고 사람을 죽이라니 뭘 할 맛이 있겠나요? 숭류건 이야기에서 나왔던 그 두 킬러들처럼 진짜로 돈이 급하고 이 하루살인 망명자들한테 일을 주면 완전 그냥 깔끔하게 처리할 게 아니겠습니까? 양중쉐는 왕싱이 면목을 봐서 일을 받기는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이 제일 행동대장인 순리와 리하이양을 시켜서 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 순리와 리하이양은 잘 나갔죠? 양중쉐이 그 많은 가게를 봐주니 얘네가 그 중에서 뜯어먹는 돈도 또 얼마나 달달했겠나요? 이런 애들을 보고 사람을 죽여라? 그리고 사람을 죽이고는 맨날 도망쳐다니며 망명자가 되라? 누가 미쳤다고 하겠나요? 하지만 보수의 명령이니 받들어야겠죠. 그들은 자가용의 포와 권총을 챙기고는 출발합니다. 사천성 성도에 도착했는데 그들은 류한의 얼굴을 모르죠. 그냥 차량 번호와 키 183의 얼굴 생김새를 그냥 대충 드러내봤습니다. 이어 2월 1일 밤 9시가 되고 서로 흩어져서 류한을 찾고 있던 중 그 중에 리하이양은 류한이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그 위치는 광한 시내의 서원대 호텔이 문앞에서였답니다. 사진이 이 호텔인데 이 지역이 제일 좋은 호텔이었죠. 리하이양은 호텔이 2층에 이 베란다에서 매복하고 기다립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이어 2명이 나옵니다. 그 중 한 명은 키 180이 넘고 이 부티가 찰찰 넘치게 차려 입은 남자 이건 아무리 봐도 류한이었죠. 리하이양은 권총을 빵 하고 쏩니다. 그 첫 번째 한방은 소리만 나지 그 주위에 떨어지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로 또 빵 하고 쏘았는데 그 탄약은 류한이 차량에 그냥 박혔답니다. 이어 류한은 머리를 숙이며 그냥 냅다 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총을 쏜 리하이양도 그냥 도망치는 겁니다. 숙리한테 류한을 보고 권총 두 방을 쐈는데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야 니 명중했는지 명중 못했는지 알 건 없고 이제 우리 여기 떠야 돼. 가서 형님한테 얘기하자. 그들은 그렇게 떠났다고 합니다. 썩 나중에 외국 기자가 류한을 인터뷰할 때 그때 이 그 사격 사건을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류한은 그랬답니다. 그 킬러는 나를 죽일 마음은 둘째치고 상하게 할 마음도 없었다. 그 사격거리는 몇 미터도 안 됐는데 딱 그냥 나의 뒤통수에서 쐈는데 그걸 못 맞히나? 만약 그때 숙리가 있었다면 류한을 죽이진 않아도 어느 한쪽을 못 쓰게는 만들었겠죠. 하지만 류한은 운 좋게도 리하이양한테 걸려든 거였습니다. 이 리하이양은 배짱도 없고 겁도 많았는데 이 류한을 보자 그의 패기와 이 위풍에 그냥 겁을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지한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서 명중하지도 못하고 그냥 쏘는 척만 했던 거죠. 하지만 이 일은 왼보징이 귀에 들어갔고 그는 매우 빡칩니다. 그는 왕싱한테 전화하죠. 오이 왕싱씨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16만 위원이면 사람을 3명을 죽이고도 남겠는데 에? 류한이 아무 일도 없다고? 뭔 일을 그따위로 처리해! 보셨나요? 빡치니까 그냥 형의가 뭐가 없습니다. 왕싱은 연신 사과하고 직접 가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그는 양중쇠를 찾아가 또 푸는 거죠. 야! 뭔 제1행동대장들이요? 사람을 죽이려고 가랬더만 가서 폭죽놀이하고 왔냐? 팡팡! 두 번 싸고 돌아오게? 양중쇠도 겁나 난처해야 합니다. 아... 그러면 이러면 어떨까요? 우리 둘이 직접 가서 해결합시다. 왕싱과 양중쇠는 연장들을 챙기고 사천성 성도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성도에서 한 달 동안 그냥 사차치 뒤졌지만 류한이 그림자도 못 봤다고 합니다. 류한도 바보가 아니죠. 한 번 그런 일을 당하고도 누가 밖에서 싸돌아 다니겠습니까? 이어 계속 못찾자 왕싱은 왕싱한테 전화해서 에! 됐다! 놔두라고 했답니다. 이때부터 왕싱은 왕싱한테 완전 아웃되죠. 하지만 그래도 전에 그 정을 봐서라도 자신이 회사의 그 중층 간부 정도 되는 일자리를 내줍니다. 그리고는 그 뒤부터 왕싱은 다시는 류한을 건드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일은 누구 하나 다친 것도 없고 류한도 설마 왼보증이 지시라고 상상도 못할 테고 그냥 그렇게 조용히 끝날 만도 같았지만 썩 나중엔 큰 문제가 생깁니다. 네 그건 그때 가서 또 얘기 드리고요. 그럼 이때 류한은 뭐 했을까요? 그는 이번 사건 되면 그냥 깜짝 놀랐죠. 자기는 그냥 큰손들한테서 돈을 좀 챙긴 것 뿐인데 어차피 큰돈도 아니고 아무 문제 없을 줄 알았는데 이 킬러까지 부를 줄이야. 그는 전에 큰손들을 많이 건드렸으니 누구 짓인지 진짜로 짐작 못했다고 합니다. 이어 그는 류웰을 보고 보디가드를 선택해 자기 신변을 보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웬만한 모임에는 그냥 참가 안하고 딱 참가해야 될 모임이 있으면 먼저 애들을 풀어 그곳을 완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완전 드라마틱하죠. 하지만 이 시기에 사천성 멘양이란 시에서는 이 류한한테 러브콜을 보냈답니다. 왜냐면 멘양이란 이 곳에서는 강뚝을 여러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정부의 자금이 딸렸다고 합니다. 사실 류한은 희망초등학교라는 걸 많이 지어줬는데 이것은 아바주 쪽에 재정이 부족하여 그냥 초등학교도 설립 못하는 곳이 많았답니다. 그래갖고 그쪽에 무료로 학교를 많이 설립해준 거죠. 그러니까 멘양에서도 우리도 강뚝을 몇 개 지어달라는 거였죠. 뭐? 이것들이 나를 아주 뭐 호구로 보나? 희망초등학교야 그 소식이 전국에 퍼져서 내 소문이 좋아지니 해준 거지. 니네 강뚝을 내가 왜 지어주니? 하지만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니 그걸로 뭘 좀 챙길 여지도 보였답니다. 결국 협상 끝에 류한은 멘양이 강뚝들을 지어줬고 대신 20여만 평에 단하는 땅을 허가받았답니다. 그 땅에 류한은 아파트 단지를 지었고 그 달달한 맛을 보게 됩니다. 아야? 이것도 생각보다 달달하다야? 이런게 또 어디 더 없니? 류한은 또 건설 쪽에서 재미를 보고는 그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류한 조직의 첫 번째 살인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럼 대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5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이제!